That's all I wanna buy Louis Vuitton 더 스타일리시하게 더 솔직하게 패션계의 메인 스테이지 뉴욕으로 그녀가 돌아왔다 My name is Jessica Gomez 2 프로그램 런칭 이벤트 고메즈가 절친 니콜에게 선물하는 앰프라니의 새로운 색조 브랜드 이름은 무엇일까요? 지금 홈페이지에서 정답을 맞춰주세요 고메즈의 특별한 선물을 당신께도 드립니다 본행사는 앰프라니 P 메이크업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춰주세요